31. 표준조리 레시피를 만들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메뉴명 2. 조리시간 3. 일일단가 4. 조리 방법 정답은 3. 일일단가 30. 조리용 기구의 표면 중 복사열을 흡수하기 쉬워 조리 온도를 신속히 높여줄 수 있는 것은? 1. 희고 거친 것 2. 희고 반질반질한 것 3. 검고 거친 것 4. 검고 반질반질한 것 정답은 3. 검고 거친 것 33. 계량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황설탕은 꼭꼭 눌러 잰다 2. 물을 계량할 때는 매니스커스 양 끝과 눈금을 동일하게 맞도록 한다 3. 꿀이나 기름과 같이 점성이 높은 것은? 나누어진 계량컵 세트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밀가루는 측정 직전에 채로 쳐서 누르지 말고 계량한다 정답은 2. 물을 계량할 때는 매니스커스 양 끝과 눈금을 동일하게 맞도록 한다 34. 다은자료를 가지고 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재료의 소비량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전월 이월량 200kg, 당월 매입량 800kg, 기말 재고량 300kg, 1. 880kg, 2. 700kg, 3. 420kg, 4. 120kg 정답은 2. 700kg, 35. 재고회전율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1. 수요량과 재고회전율의 관계는 반비례한다 2. 재고량과 재고회전율의 관계는 정비례한다 3. 일정기간 동안 재고가 몇 번이고 0에 도달하였다가 보충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4. 재고회전율이 표준보다 높을 때는 재고가 많다는 뜻이다 정답은 3. 일정기간 동안 재고가 몇 번이고 0에 도달하였다가 보충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36. 국이나 전골 등의 국물 맛을 독특하게 내는 조개류의 성분은? 1. 요오드 2. 이노신산 3. 구연산 4. 호박산 정답은 4. 호박산 37. 음식의 색을 고려하여 녹색 채소를 묻힐 때 가장 나중에 넣어야 하는 조미료는? 1. 소금 2. 고추장 3. 설탕 4. 식초 정답은 4. 식초 38. 튀김에서 흡유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흡유량이 많으면 입안에서의 느낌이 나빠진다 2. 흡유량이 많으면 소화 속도가 느리다 3. 튀김 시간이 길어질수록 흡유량이 많아진다 4. 튀기는 식품의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흡유량은 감소한다 정답은 4. 튀기는 식품의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흡유량은 감소한다 39. 주방시설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주방설비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작업동선 2. 급식 형태 3. 식단의 종류 4. 식품 구매 형태 정답은 4. 식품 구매 형태 40. 냉동식품의 해동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비닐봉지에 넣어 섭씨 50도 이상의 물속에서 빨리 해동시키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다 2. 생선의 냉동품은 반 정도 해동하여 조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3. 냉동식품을 해동하지 않고 직접 가열하면 효소나 미생물에 의한 변질에 염려가 적다 4. 일단 해동된 식품은 더 쉽게 변질됨으로 필요한 양만 해동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1. 비닐봉지에 넣어 섭씨 50도 이상의 물속에서 빨리 해동시키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다 41. 다음 자료에 의해서 직접 원가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직접 재료비 15만원 간접 재료비 5만원 직접 노무비 12만원 간접 노무비 2만원 직접 경비 5천원 간접 경비 10만원 1. 37만원 2. 32만원 3. 27만 5천원 4. 17만원 정답은 3. 27만 5천원 42. 단맛을 내는 조미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올리고당 2. 설탕 3. 스테비오사이드 4. 타우린 정답은 4. 타우린 43. 식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밥과 엿기름을 섞은 후 보온을 유지하게 된다 2. 과정의 조리과학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엿기름 내의 베타하밀라아제의 작용이 활발하도록 최적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2. 베타하밀라아제가 작용하면 전분이 메가당으로 당화하여 단맛이 증가한다 3. 당화효소인 베타하밀라아제의 최적 온도인 섭씨 40도에서 보온해야 한다 4. 밥의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어 용출됨으로 밥알이 가벼워져 뜰 수 있게 된다 정답은 3. 당화효소인 베타하밀라아제의 최적 온도인 섭씨 40도에서 보온해야 한다 44. 다음 식단 작성의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1. 영양기준량의 산출 2. 음식수 요리명 결정 3. 식품 섭취량 3식 영양배분 결정 4. 식단주기 결정 5. 식단표 작성 정답은 3. 1, 3, 2, 4, 5 45. 가열 조리 방법 중 복귀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비타민의 손실이 적다 2. 가열 중 조미할 수 없다 3. 기름맛이 더해져 부드러운 입맛을 느낄 수 있다 4. 단시간 조리로 색이 유지된다 정답은 2. 가열 중 조미할 수 없다 46. 과일 전체를 그대로 시럽에 넣고 조려 연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잼 2. 마말레이드 3. 컨서브 4. 프리저브 정답은 4. 프리저브 47. 다은조리 조작 중 침수를 할 때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곡류, 두류, 건조물 등은 조리 전에 충분히 침수시켜야 조미료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조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2. 불필요한 성분을 용출시키기 위함이며 염분, 나쁜 맛, 피 등을 빼내는 역할을 한다 3. 간장, 술, 식초, 조미액, 기름 등에 담가 필요한 성분을 침투시켜 맛을 좋게 해준다 4. 당장법, 염장법 등과 같이 방부성과 보존성을 높일 수 있고 식품을 장시간 담가둘수록 영양성분이 많이 침투되어 좋다 정답은 4. 당장법, 염장법 등과 같이 방부성과 보존성을 높일 수 있고 식품을 장시간 담가둘수록 영양성분이 많이 침투되어 좋다 48. 육류의 연안 정도와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1. 조리 온도와 시간 2. 고기의 부위 3. 고기의 냄새 4. 결체조직의 양 정답은 3. 고기의 냄새 49. 집단급식 시설에서 배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음식의 1인분 양을 정하고 일정한 양으로 계속 배식하면 음식의 과부족을 방지할 수 있다 2. 배식의 조건 및 방법과 음식의 맛은 관련이 없다 3. 적온 급식을 위해 더운 음식은 식기를 충분히 보온한 후 담는다 4. 배식의 방법은 각 급식소의 조건에 맞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2. 배식의 조건 및 방법과 음식의 맛은 관련이 없다 50. 당근에 함유된 색소로서 체내에서 비타민 A의 효력을 갖는 것은? 1. 베타카로틴 2. 클로로필 3. 안토시안 4. 플라본 정답은 1. 베타카로틴 51. 전염병을 일으키는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1. 병인 2. 곤충 3. 환경 4. 숙주 정답은 2. 곤충 52. 분변 소독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생석회 2. 약용 비누 3. 과산화수소 4. 표백분 정답은 1. 생석회 53. 한나라의 보건 수준이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표는? 1. 병상이용률 2. 의료보험 수혜자 수 3. 영아사망률 4. 조출생률 정답은 3. 영아사망률 54. 집단감염이 가장 잘되는 기생충은? 1. 유충 2. 회충 3. 구충 4. 간흡충 정답은 1. 유충 55.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을 소독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1. 일광소독 2. 건열멸균 3. 고압증기멸균 4. 역성비누 소독 정답은 3. 고압증기멸균 56. 제1곤 법정 전염병이 아닌 것은? 1.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2. 콜레라 3. 백일해 4. 세균성 이질 정답은 3. 백일해 57. 음료수의 오염과 가장 관계가 깊은 전염병은? 1. 홍역 2. 백일해 3. 발진티푸스 4. 장티푸스 정답은 4. 장티푸스 58. 햇빛에 의한 소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X선 2. 가시광선 3. 자외선 4. 적외선 정답은 3. 자외선 59. 파리가 전파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질병은? 1. 홍역 2. 발진티푸스 3. 콜레라 4. 백일해 정답은 3. 콜레라 60. 소독약과 사용농도 연결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알코올 90% 2. 과산화수소 3% 3. 석탄산 3% 4. 승홍수 0.1% 정답은 1. 알코올 90% 5. 세번째 6. 볼배